안녕하세요. 맛있는 주식을 소개시켜 드리는 주식 맛집 코너를 맡고 있는 이데일리맵 전문가 이수범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올해부터 반드시 주목해야 될 지주사 관련된 주제로 선정을 좀 해봤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왜 지주사를 더 집중해서 체크해 보셔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찬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간략하게 안내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로 QR코드 직접적으로 스캔하게 되시면 채널 추가 완료가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로 문자로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입력을 하게 되시면 노란톡 채널 추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지주사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주사란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 지배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는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즉 자회사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그런 가장 최상단에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주사가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총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배당금 수치입니다. 자회사들이 뭐 B, C, D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모든 회사들의 배당금을 수치하게 되면서 총체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그런 모델을 가져가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브랜드 사용료를 받습니다. 즉 SK그룹이라고 한다면 SK를 사용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브랜드 수치료를 받겠죠. 자 삼성이라고 한다면 삼성에 대한 브랜드를 쓰기 때문에 결국 이 수익은 다 누가 가져간다? 지주사가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임대료입니다. 보통 이제 어떤 빌딩 같은 게 있죠. 큰 빌딩에 SK그룹빌딩, 삼성빌딩, 한화빌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도 대다수가 보통 건물들 지주사가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캐시플로우가 창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주사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 B, C 이런 회사들의 자회사들이 있고요. 이 자회사들 역시 각각의 이제 또 자회사들을 두는 형태이기 때문에 즉 지주사 입장에서는 손자 회사격이 되겠죠. 그래서 D, E, F, G, H라는 이런 기업군들을 통틀어서 지배하는 형태가 바로 지주사 이런 방법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주사 투자의 장점, 지주사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로 제가 내용을 좀 압축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개별 기업 실적 변화에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SK라고 한다면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이런 각각의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한 회사의 실적이 갑자기 꺾였다라고 해서 지주사 실적이 콱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여러 가지 이제 분산 투자를 해놓은 셈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기업의 실적이 꺾인다 하더라도 자회사들만큼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이런 특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똑같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지주사를 설립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지주회사 하나를 보유함으로써 사실상 여러 가지의 형태의 기업들을 통솔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주주가 지주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같은 부분들이 거론이 되기 시작할 거고요. 당연히 이에 따라서 최대주주도 높은 배당금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높은 현금 배당을 가져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저평가 밸류에이션이 매력도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자회사들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다수의 지주회사들이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떻죠? 지금 사실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지주사의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형태로 다시 한 번 진행이 될 수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부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주사 저평가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특히나 지주사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거론되기 시작하는데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는 해외와 다르게 자회사들이 동시 상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손꼽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시를 들어 드린다면 구글의 형태를 말씀드릴게요. 구글 같은 경우는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가 여러 가지의 자회사들을 통솔해서 가지고 있는데 자회사들은 절대 상장하지 않죠. 딱 지주사 하나 알파벳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자회사들의 간접적인 투자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도 상장, 자회사도 상장, 손자회사도 상장 하다 보니까 여기서 겹쳐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할인율을 반드시 같이 겸비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 A회사, B회사 이 두 가지의 회사가 있다라고 감안을 해봅시다. A회사를 지주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B회사를 사업회사라고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자 B회사, B회사 지금 현재 기업가치가 1조원 정도 받고 있는 자회사고요. A회사는 B회사의 지분을 70%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가치로는 7천억 정도를 부여받아야 정상이지만 사실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할인율 한 50%를 감안해서 기업가치 약 3천억을 부여받았다라고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실상 B회사 하나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주사라는 것을 하나 더 플러스 알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가치는 1.3조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즉 30% 정도 되는 할증을 지금 부여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 우리나라가 지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주사의 문제점은 이 부분이 가장 크게 거론되고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셔서 직접적으로 채널 추가 가능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제 이름 딱 세 글자 보내주게 되시면 채널톡 추가 방법 안내 그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주사의 변화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제가 지주사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그 주된 사유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자 삼성물산의 케이스 최근에 이제 뉴스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향후 3년간 배당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보통주 13.2% 우선주 9.8%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자사주 소각 결정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정말 국내에서 탑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삼성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주사가 이제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지기 시작했고 자사주를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SK, 하나, 두산 등 여러 지주사들도 통합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 가치가 한 단계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포착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자사주가 많을수록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가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따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사주가 많은 지주사들이 할인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표를 좀 보게 되시면 SK, 한화, 롯데지주, CJ, LS, LG 등 다양한 지주사들의 지금 부분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각각의 할인율이 다 다릅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45%, SK는 너무 독보적이죠. 할인율을 무려 74%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화 같은 경우는 35%로 할인율이 가장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롯데지주도 심각하네요. 69.9%로 너무나 높은 할인율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의 비중이 높을수록 지금 할인율이 큰지 유무를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셔요. 자사주 비중을 보게 되면 SK는 자사주가 무려 25%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러다 보니까 할인율이 74%에 달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롯데지주 같은 경우도 심각합니다. 자사주 비중이 32%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70% 가까운 할인율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화 같은 기업은 자사주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 할인율이 35%로 최저점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자사주를 누가 먼저 소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할인율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지주사들이 나의 주가를 높이고자 정말 행동주의적인 부분들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바로 진행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게 될 경우 분명히 주가는 퀀텀점법을 크게 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즉 투자형 지주사가 앞으로 뜰 가능성이 높고 지주사 중에서도 과연 본업을 갖춘 지주사들도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로 SK, HD, 현대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투자형 지주사로서 활동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즉, 자회사들한테 배당금을 수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투자를 결정해서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그 기업에서 큰 성과를 냈을 때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SK와 HD, 현대 같은 경우는 빌게이츠 소형 모듈 원전 회사인 테라파워의 직접적인 투자, 지분 투자를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SK는 또 수소회사, 플러그 파워의 엄청난 조단위의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죠. 즉, 앞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특별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배당금을 더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혹은 만약에 이자소득세 15.4%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주가를 부양하고자 하는 원리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입, 소각 결정을 토대로 계속적으로 주식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지주사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영권을 방어목적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활용 금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차라리 포이즌필같이 적대적 M&A 시 기존 주주에게 지분 매입을 굉장히 싸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로 우리가 경영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당연히 제시를 해놔야 될 것 같고요. 삼성물산의 자사주 소각 사례가 굉장히 지금 서서히 서서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여러 지주사에서도 통합적인 공통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디부터 자사주 소각을 하는지 관심을 잘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애플과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규모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얼마만큼 다른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560조 정도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 어떻게 됐죠? 지금 다 미국 주식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주가가 4배, 5배까지도 크게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임했습니다. 실제로 60조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 형태로 정말 선진증시와 같은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지주사 더 이상 저평가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주 회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투자형 지주사 SK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SK라는 종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본업과 자회사들의 가치 이런 부분도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할인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제 관심권에 들어온 주된 사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SK 같은 경우는 지금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자사주를 무려 25%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노소형 쪽과 이혼관계 때문에 지금 또 자사도 좀 지켜야 되는 부분도 좀 있긴 하겠지만 사실상 나중에는 지금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토대로 향후 자사주 1% 매입과 소각을 2025년까지 진행하겠다라고 약속한 만큼 투자형 지주사 SK에 대한 기대의 수익률이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투자형 지주사 SK 어떤 점이 그렇게 크게 매력적인지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SKEN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큰 재미를 봤었던 기업입니다. 집단에너지 사업이라고 해서 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을 토대로 실제로 이제 도시가스를 납품하고 그것에 따라서 큰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었던 회사인데요. 사실 굉장히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수소사업도 진출하겠다라고 약속한 이래로 지금 약 8천억 정도 1조 이상을 지금 수소사업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실제로 지금 SK그룹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부적으로 SKENS의 기업가치를 약 25조원 이상까지도 끌어올려라 라는 숙제가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지금 수소사업이 2025년, 2030년까지 진행되었을 때 크게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SKENS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SK에코플랜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SK건설 회사 아시죠? SK건설이 사실 SK에코플랜트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사명을 변경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건설사업을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여나가고 있고 오히려 환경친화적인 기업들로 지금 올라서기 시작을 했는데요. 환경폐기물 관련된 것들을 영의를 하고 있거나 혹은 삼강 M&T라 같은 그런 기업들을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풍력 쪽에도 발을 넓혀나가는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상 SK에코플랜트의 IPO 시기가 거의 다가왔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업계에서는 2023년 올해나 내년 정도를 예측을 해보고 있고 저도 느리더라도 2025년도 안에는 IPO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꾸준하게 추적관찰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SK팜테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CDMO라고 해서 위탁 생산을, 원료약품 위탁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유럽과 유럽의 이포스캐시라는 회사를 직접적으로 인수하고 그리고 미국계 회사를 직접적으로 또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케파 증설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2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혹은 제2의 셀트리온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굉장히 강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 CGT, 세포유전자 치료제 시장까지도 진출하게 된다면 앞으로 기업의 사이즈는 수조원이 아니라 수십조까지도 올라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지켜보셔야 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SK팜테코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IPO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해외 쪽에서 나스닥에 상장하는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럽과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그리게 된다면 당연히 국내 시장보다도 더 높은 기업 가치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실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웨이퍼를 제조하고 있는데 실리콘 카바이드 아시죠? 지금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 실리콘 카바이드 기술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맞춰서도 또 역시나 SK실트론이라는 자회사를 토대로 굉장히 사업을 번창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상장회사의 지분 가치도 있겠지만 사실상 비상장회사의 기업 가치를 IPO 시점에 맞춰서 대입을 해보게 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최소한 약 30조 원의 기업 가치를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SK라는 지금 회사의 시가총액이 겨우 지금 13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열려있는 그런 투자형 지주사가 되겠죠. 그래서 투자형 지주사 중에 비상장회사의 가치 그리고 가장 높은 할인률을 부여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사주, 자사주 지금 소각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가장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회사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는 그뿐만 아닙니다. 사실 투자형 지주사라는 명목도 있긴 하지만 사실 본업이라는 것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데 일전에 이제 2021년도에 SK와 SK머티리얼즈 이 회사를 합병하죠. 그래서 합병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반도체와 전기차 이런 핵심 소재를 생산해내고 있는 SK머티리얼즈 흡수합병함에 따라서 본업에 대해서도 큰 캐시카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죠. 실제로 이제 현금 흐름표를 보시게 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게 되시면 2019년만 하더라도 2,500억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을 했었다면 올해 기준으로 약 4,500억까지 현금 흐름이 크게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SK머티리얼즈의 힘이 굉장히 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단기순위, 앞으로 굉장히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과실도 지주사가 몽땅 다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할인율이 74%입니다. 무려 74%라는 높은 할인율이에요. 가장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고 있는 투자형 지주사이자 유일하게 또 본업의 성장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 결정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트리거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이런 결정을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결정되게 된다면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평가 받고 있을 때에는 확실하게 관심을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SK하이닉스가 이제 SK지주회사에서 가져가는 사실 케파 포션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실적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반도체 경기라는 게 아시다시피 갑자기 2, 3년 만에 또 꺾였다가 다시 또 재고가 소진됨에 따라서 크게 이제 급증하는 또 성격들을 가지고는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불확실성을 보고 있는 게 SK온의 흑자전환 가능성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다 흑자전환에서 이익을 크게 내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SK온은 지금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적자 규모를 계속 기록을 해나가고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러한 수주 금액들을 토대로 앞으로 생산 절차를 계속 거쳐나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노하우들은 계속 습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까지 이제 흑자전환을 정말 목표로 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이제 고성장적인 부분들 자본을 이제 크게 조달할 일들은 좀 많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ESG 경영을 중시하는 최태원 회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태원 회장도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SK지주사에 대해서 주가를 너무나 높이고 싶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 여러분들 주주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 그리고 거버넌스, ESG의 핵심은 거버넌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버넌스를 높은 거버넌스 예를 들어서 선진국 거버넌스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형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가치적으로 검증되고 실행하는 부분들이 서서히 눈으로 포착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저평가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형 지주사 SK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전체적으로 지주사가 재평가가 되고 그중에서도 이제 SK가 좀 단연 돋보이는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성과를 보시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 대상인 만큼 단기적인 스탠스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보시고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투자처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좀 내용 준비를 좀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림의 이수범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